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인 캐슬브레이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슬브레이크는 10월 14일 오전 2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겠습니다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캐슬브레이크 게임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계정에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나의 계정에 캐슬브레이크 게임이 등록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 다시 확인해보면 녹색으로 캐슬브레이크 게임이 라이브러리에 있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팀 클라이언트 실행해서 게임 라이브러리 확인하겠습니다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캐슬브레이크로 검색하면 게임 페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페이지에서 뒤집어 LEGOール 감동이에요 장екс브레이크를 정 Advisor 정확한 버튼 콜반이 크래 algum directions describetro nächsten 4차 dependence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캐슬브레이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